음주운전으로 재판받던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대전지법 형사항소 5부는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이틀 뒤인 올해 2월 다시 음주운전에 단속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5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대를 안 잡겠다며 여러 차례 다짐하고도 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를 통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피고인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